안녕하세요. 고품격 음악 코미디 환희진이의 지니최현진입니다. 2022년 아틀란타 한인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좀 넉넉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희 환희진이는 음악으로 코미디를 만드는 그런 팀입니다. 싸이하면 대표적인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잖아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이렇게 부릅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오빤 강남스타일 할렐루야!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오빤 강남스타일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 성당에 다닙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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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오빠는 강남스타일 감사합니다. 너무 호응이 좋으시네요. 역시 우리 애틀란타 교민 여러분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이슬람 네 재밌죠? 내년에 저희 환희진이 불러주시면 정말 재밌는 거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애틀란타 한인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